칼은 왜 들고 다녀?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말 좀 해봐야겠다.. 칼은 왜 들고 다녀? 그게 무슨 일이야? 아 벌써 끝났네.. 벌써.. 얘들아 조용히 해 나 인강 듣고 있거든? 응? 어? 너도 LCK 봐? 어? 너 어제 봤어? 어? 아 진짜.. 45만 원인데? 공부하느라 못 봤구나.. 나 요즘 그거 보느라 밤새잖아.. 자 얘들아 이제 수업 시작하니까 핸드폰 걷을까? 그래! 너 많이 걷어? 그래.. 그래 공부 시간이니까.. 좋아 좋아.. 핸드폰은 잘 걷어줘야지.. 이제 핸드폰은 당연히.. 칼은가야! 뭐지 이거? 그거 핸드폰이잖아.. 무슨 테러난 거야 이거.. 왼쪽 귀에.. 뭐야 뭐야.. 뭐지? 뭐야.. 뭐야.. 뭐.. 뭐지..? 어.. 좋은데? 뭐야.. 무슨 노래지..? 좋은데..? 그냥 친구야.. 월요뿔로 그리면 되지..? 그러게 뭐.. 없나..? 오!! 징기명기.. 우아.. 명기.. 우오.. 우리 각자 뭘 그릴 건지 얘기를 해볼까? 어 그러면 나는 바른 말 고운 말 그릴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나는 불조심할게 나는 학교 풍력 근절 예방 포스터를 만들어볼게 오 잘 어울린다 멋있다 나는 환경 오염 예방 지구가 아프면 안 되잖아 오 근데 휴지가 너무 많은데? 다 너 꺼야 아 다 내 꺼? 영서아 너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아 영서아 나 콧물 나오는데 휴지 좀 뭐 필요해? 두루마이 필요해? 이거 뽑는 거 필요해? 물티슈? 너 되게 디테일하다 상세하다 케이프로 코 먹을래? 이게 베스트이네 그러면 나는 우리 블리처스 형님들 그려볼게 나는 분리수거 해야겠다 나 한 번 그 연필 좀 빌리겠니? 응 빌리겠지 고마워 칼은 왜 들고 다녀? 너 땜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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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땜에 나 땜에 아니 너였어 너 앨범 강할 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내가 압수할게 혹시 몰라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바른말 고문말 네가 해야 될 거 같은데? 야 떠든 사람 누구야? 너 최경석 넣어 나 ASMR 중인데 이것도 안 돼? 자 떠들지 마 알았어 야 나도 줘 당 떨어진다 아 진짜 점겹이 쯤 넌 이거 말고 이거 먹어 나도 좋다 누가 수업 시행에 과제를 먹나요? 야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달라 했잖아 그래 내가 달라 했으니까 내가 처리하고 내가 딱 벌점 마듣게 해 너 그거 응원 국어 그거 다 외워? 잘지? 진짜 한 번 해주면 안 돼? 5,6,7,4 미소천사 홍승연 미트 가이 크리스 왕이 왕자 준다 너 전진 마스에 넘몰로 버스 딱바를 빌려 버그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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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아까 중국어 변다 했지? 나는 중국어 잘해 정말 아직도 그리고 있어? 응 나 아직 1분에 10이야 뭐라고? 다 흔네? 다 흔네 남의 10배를 해버리면 어떡해 너 되게 많이 했구나 1분에 10.. 내가 말 잘못했나?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정말 너 학교 잘못 온 거 같아 옆에 초등학교 있거든 이거 1kg도 이렇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프다 이제 벌써? 벌써 아파? 지금 약간 느낌 왔어 지금 근육에 2두에 느낌 따봤어 지금 너 야구 경기는 어떻게 뛰니? 나 벤치야 아 아 얘들아 잠시만 응 나 허락 좀 받아도 돼? 어 받아 엄마 엄마 나 재채기 재채기 너무 하고 싶은데 재채기 한 번만 해도 돼요? 알겠어요 천천히 솔직하게 말해 어차피하면 공부했지 맞아 너 음악 한 번 해봐 발성 좋은데 1분 남았습니다 와 1분 타임 어택 냉장고를 부착기 느낌인가? 얘들아 냉장고를 부착기 봤어? 봤지 누가 최애야? 너무 쓸땜 소리가 많은 거 같아 반장아 저런 애 그냥 저거 이름 써버리면 안 돼? 어 너 너 시끄러워 최진아 나 나 나 빨간 나 이름 많이 적혀서 빨간 줄 가면은 나 어떻게 변할지 몰라 너네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변해? 너 한 종룡 너 너 한 종룡 너 아 끝 다 손 떼 손 떼 손 머리 위로 들어 손 들며 움직이면서 쏜다 움직이면서 쏜다 손 들며 움직이면서 쏜다 내려야 되잖아 반장이 많이 모자란가 봐 미안 반장 바꾸자 반장 그림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돼 그럼 나부터 할까? 아니 여기부터 하자 어차피 이거 빨리 끝났어 없어 그럴까? 보세요 와 진짜 대충 그렸다 이건 너무 이건 아트여서 설명할 것도 없어 B L I T Z E R S 이게 뭔지 모르지 너네들은 이게 바로 블리처스야 어? 이게 뭐야? B L E Lee 블리 맞아 우리 팬덤 이름 이제 색깔이 상징적인 색깔이 나는 파란색이라고 생각하거든 블리처스 우리 블리처스는 무슨 색깔을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 파란색이야 내 기억상 그걸 또 대변하는 이제 빨간색 대한민국 대변이 빨간색 대한민국 파란색을 대변하는 빨간색 대한민국 설마 다시 한 번 해보자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아 너 틀렸대 자 사실 내가 메인인데 일단 먼저 해볼게 오 잘했다 너 좀 친다 근데 이게 설명을 하면 한 번 더 놀랄 거야 일단 이 친구가 넘어갈까? 넘어가자 일단 이 친구가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 그 뭉크 선배님의 절구라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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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뭉크의 절규를 딱 메인으로 그리고 그 안에 지구를 넣었어 근데 왜 지구가 절규에요? 절규는 얘가 하고 있죠 지구가 건강하지 않아서 절규하고 있는 거네 먹었는데 너 똑똑하다 생각보다 너무 아픈 거야 지구가 그게 약간 독 같은 느낌이지 거기까진 안 같은데 약간의 디테일로 주변에서 그 얘한테 지구? 얘한테 날아오는 이 쓰레기까지 좀 그려봤어 너 쓰레기 하나랑 이거는 그 아 어제 너가 마시던 거 나 아직 못 마셔도 나이가 안 돼 이거고 이거는 그 빼빼로 아 너가 던진 거네 지금 아이고 약간 이런 증가인멸 증가인멸 말과 행동이 다른 타입이야 너가 이렇게 만든 거네 야 루탄아 반장 저거 저거 우주씨 저거 주세요 반장 이름이 뭐야? 두 반장 너 이름을 왜 써? 아 나 이름을 왜 쓰지? 너 이름이 조과장이야? 저 광장 저 광장 한 명 더 적어야지 조용히 해 제일 먼저 그리고 계속 떠들고 있었잖아 무슨 계속 떠들고 있어 나 계속 운동했구만 야 누가 수업시간에 운동하래 셰를로스라 적어 셰를로스 디아이나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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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갈게 이름 되게 멋있다 자 진아 나는 딱 봐도 뭔지 알겠지? 소, 소야? 뭐야 저게? 인간의 그 오류에 대해서 이의 그림 안에는 세 가지의 오류가 있어 왜 불조심이냐면 불이 소라서야 근데 소를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 소를 조심하라는 거지 소가 달려오지 그래가지고 가독 바지턱을 설치했어 조심하기 위해서지 소을 멈추기 위해서 빨간 불을 켰는데 소는 이겨보고 홍보를 했어 그래서 조심하자는 내용이야 뭔가 이 포스터를 보면 너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난 되게 직관적으로 그렸어 고운 말 보이지? 머리카락 고운 거 말이 무섭게 생겼어요 너 이따 벤치프레스 그리고 바른 말 바르게 앉아있어서 바른 말 고운 말, 바른 말 그래서? 고운 말, 바른 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고운 말, 바른 말 다음 누구지? 난가? 광장이 일단 너희들한테 먼저 보여줄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학교폭력 강한 만큼 복수하자 덤벼라 010 못된 놈들은 똑같이 대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기 내 전화번호를 써놨으니까 전화 걸어 언제든지 이상 전화번호 뭐해줘? 나 컨셉 한 번 벗어놨다 너 방금까지 두 번 벗어놨어 그래? 자 이제 내가 할게 런투반장 빨리 그림 중에서 제일 잘 그린 것 같아 인생 역대 그림 중에서 나는 서브웨이 광고를 노리기 위해서 고등학생인데 광고를 왜 노려? 나 인플루언서가 꿈이야 지금 팔로워 몇이야 너? 어제 보니까 30명이던데? 30명? 맞네 30명 근데 팔로잉이 1800명이야 맞아 그리고 여기 디테일이 있어 무슨 디테일? 색깔이 끊겨 어 왜? 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약간 약간씩 끊겨있어 이어주면 되겠다 그치 오! 됐다 작품 우리 엄마한테 이랬나? 미안해 너무 이어주고 싶었어 5cm 5cm 끝났다 축구하러 갈 사람 저요 축구는 매점 갈 사람 오 뭐야 썬들렙이냐? 나는 잘할래 나는 영상이나 보러 가야겠다 랜드포 어디 갔지? 나랑 같이 공부할래? 정이 형 다시 게임판 치러 왔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세금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 한마디만 하세요 당신들 수업시간에 학원 숙제하지 마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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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